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거는 형태를 사용한 작품인데요. 그리고 마디툴을 그 핀 있잖아요. 그 핀으로 고정을 했는데 거의 중노동이었어요. 사실 이 형태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해봤던거에요. 동일에서 해봤던건데, 그때 해보니까 괜찮더라구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다시 조형의 기분 원리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에서도 운동성이 잘 살아있구요. 그 비용도 잘 신경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악센트묵은 이 동그란 공 모양의 구부물이에요. 그래서 지금 넣는 소재는 그냥 악센트, 포인트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너무 시선이 포인트로 하려면 소재, 침묵소재 시선을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포멀린이야맞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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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멀린이야맞은 작품이 어려운 것만큼 어렵습니다.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집중을 굉장히 해서 작품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온전히 내 작품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 작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색감이라든지 혈체를 어떻게든 가장 양의 분배를 할 수 있을까. 이 점을 주의를 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절대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할 것. 소재를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. 제가 작품을 할 때 항상 소재를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. 이 작품도 이렇게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